침착 살인마 누구에요? horsie 하얀색으로 가면서 쉐이프 쉐이프 어 미쳤다 그래서 심장소리가 안 들렸구나 놀래라 그래서 살인마 이뻐요? 얼굴 하얘요 얼굴 하얘요? 백옥같은.. 백옥같은 피부지 뭐 피부가 좋아 야 어딨어? 어딨어? 뒤에 계시는데요? 어딨어? 2단계 됐다 2단계 남자잖아 이건 아니잖아 티림프님 어때 만나니까? 두근두근 해? 네, 폐하얘시죠 티림프님 너무 좋아서 쓰러졌네 남자잖아 야, 내레나 난 남자 침이 없거든 기승전 예뻐요 아니 성별 물어보시면 안하잖아 별짓을 백옥같은 피부라는 말에 속아 어떨까요? 아니 대바대에서 살인마가 여자 살인마가 누가 있다고 김간 김간하고 해그하고 토끼하고 으잇 아 뭐야 내 뒤에 있었어 네 아 그래요?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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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랬네 깜짝이야 어우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 지금 소리나 현재는 저거죠 2층에 있어도 소리가 나서 어? 누구 맞았다 아 뭐야? 티눌프님 아이고 계산 중 예 토끼 누나입니다 와 진짜 미치겠다 이게 뭐야 뒤에 사나온다는 문 잠갈걸 문 잠갈걸 문 잠갔어야지 왜 말렸어 누가 말렸어 아까 문 잠간다니까 누가 말린거야 아 걸렸다 누구야 누가 다 말렸어 말린 사람 이리와 말린 사람 이리와 아 뭐야 왜 여기서 했어 진짜 뭐고야 나 아까 말렸어 그쪽으로 갔구나 아 아 다 바보 다 바보 됐어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할인마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 심장소리 아 누구야 아까도 나 속인 사람 누구야 백옥 같은 피부 아 나 누구야 아니 이쁘이며 아 아 남자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다못해 진짜 아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얘 왜 내가 팔척귀신도 괜찮다고 했다네 왜 괜찮겠어 팔척 아 또 왔어 팔척이도 내가 타봐 할 수 있는데 아 미치겠다 다 바보 됐어 바보 됐다 바보 됐다 바보가 바보가 돼버렸다 이거는 관전도 안 써 관전 너 어디갔냐 관전이 안 뜨냐 어 야 아니세요 관전되라 아 야 다 치료 다 했는데 우와 관전되라 왜 안 뜨냐 관전 치료가 취소되버렸어 완전히 신고 왔어 사유 제 걸린드 앞에 캠핑하고 있어요 캠핑 중 있나요 우리가 신고 왔어 사유 거짓말 뭐하는거야 지금 완전히 왜 안 되냐 그건 거짓말이 아니지 아니 봐봐요 백옥같은 피부 예 전 팩트만 그게 왜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제기로 고소해 바로 앞에 있어요 고소할거야 살인마도 고소할거야 너 이 누가 남자가 흰 백옥같은 피부를 가지래 정체성이 정체성이 편의점 사장님이 술 마시고 저는 갑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술을 지금 몇 개월째 눈때문에 못 마시고 있어서 이릅니다 금단진상이에요 그림 다 죽어 아 개구도 봤는데 개구도 봤는데 개구도 봤는데 개구도 어디 있는데 아래층이 아래층 아래층? 아래층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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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쓰러지고 그 밑도 안 보이냐 멀리 안 보이는 거냐 붙여버리겠다 아이 저는 팩트나 말씀드렸는데 백옥같은 피부에 어디 어디 지금 팩트를 추가를 해야지 빼고 말을 하냐 아아 그 레빙이 걸린 거네 왜 왜 남자가 뭐해 남자가 또 나보다 그들아 어디 걸려 계신 거야 글로 가지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 걸려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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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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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서머 잠깐 안되지 안되지 그쪽으로 오시라고 나 이번에 잡히면 그냥 바로 죽는거 바로 죽는건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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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즉차다 어 왜 즉차 안해 얘 어 즉차 안하네요 이 자식 야 이 진짜 이 자식 이 자식 야 니 흔들어갖고 흔들어갖고 칼치 못했잖아 아 아 쟤 3단계 아니었나 보다 2단계였나 보다 네 단계 떠나줬어요 아 또 전환삼아 아 아 전자다 실패하신가요 예 실패했습니다 어 사립마이 핵 쓰는거 아니에요 너무 잘한다 어 어딨어요 아이디 뭐야 아이디 어 엘라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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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고 하유 거짓마알 버텨 누가 누가 오래 버티나 데쿠레빈 칭고 하유 거짓마알 거짓말 거짓말 ㅋㅋㅋㅋㅋ 왓썹 느낌표 저는 팩트만 전달해드렸습니다 칭고 하유 거짓마알 이 구라쟁이들아 어디 어디 구라를 시켜 없어서 백옥같은 남자를 제보를 하냐 편의점 본사에 신고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술 드시고 행패부리십니다 사람이 술을 먹여요 술을 그럼 나 얌전해져 먹이면 얌전해져 나도 살인마로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다 살인마 할거야 요거 하고 방정할거에요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삽니다 오후 .... .... 식ге 웅 풍 빅 크 뭐야 이 어디를 트어 아우 성덕씨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심쿵 오늘에게 온 피부색에 속지 말자 어허 나 또 나 또 농락당할 것 같은데 이놈의 씨끼 아우 아깝다 아아 너무 아깝다 다 터지고 난리 났네 너무 아깝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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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시고 갑니다 어 구하러 안왔네 소위도 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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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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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요 늦었지요? 나이스! 어딨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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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근처에 있나본데 발전기속도 겁나 빠르구요 으흐흐흐 이게 뭐하냐 와 들어와 나이스 으흐흐 으흐흐흐흐 좋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으흐흐 으흐흐흐 어흑 흐흐흐 아이고이구 반갑네 반갑지보야 반갑써 어휴 왜이렇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흔흐흐흐흐흐흐흐 같은 놈이 어디갔지? 변태같다구요?! 무슨 그런 말씀을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이것이 바로 운영이다 이게 바로 좋은 구이다 아 가만히 계세요 어? 얘 왠지 도망갈 것 같애 어? 얘 왠지 탈출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안 되지 아 맞다 아 나 직처 들고 왔는데 그만 나 나 직처 들고 왔는데 그냥 다 올킬 해버렸어 호들이 찹찹하려고 직처 들고 왔는데 호들이 찹찹할라고 바보 멍충이 감사합니다.